자 여기 이제 캐릭터 그립이 하나 인데요. 여기 넣었다 뺐다는 마술입니다.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. 자 하나 둘 셋 하면 잘 보세요. 하나 둘 셋 빠쌉! 자 3등분 되는 마술. 종이가 찢어졌죠? 찢어졌습니다. 이 찢어진 캐릭터를 제가 살려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짠 따단 그대로 끄내면 아무 이상이 없는 마술